니가 역적을 두드렸다는게 사실이냐? 예?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니가 나죽에서 사건을 일으킨 역적 윤지와 연관된 이광자 조태구의 관직을 주탈하는 것에 반대했다는 것이 사실이였다? 아바마마 그들은 이미 몇 십 년 전에 죽은 자들이 옵니다 죽은 자들이 어찌 이번 연고 사건과 관련이 있겠사옵니까? 내가 괴란서를 하고 있다는게냐? 그게 아니오라 어찌하오리이까? 너는 어찌하면 좋겠느냐? 이광자는 아바마마께서 즉위하시던 해에 수많은 사화의 원인인 당쟁을 근절코자 대탕평책의 일환으로 영의정에 앉힌 인사이였고 조태구는 신임 사화의 원흉으로 몰려 관작이 추탈되었다가 아바마마의 대탕평책의 일환으로 소론을 등용하셨을 때 다시 관작을 회복시킨 인사이옵니다 그러기에 해결책을 먹고 있지 않느냐? 이광자는 15년 전에 박동중 등이 호욕한 죄를 들어 탄핵하자 울분 끝에 단식하다가 죽은 인사이였고 조태구는 벌써 32년 전에 숙명한 인사이옵니다 바로 그것이다! 이미 몇 십 년 전에 죽은 자들이 어찌 이번 연고에 관여할 수 있겠느냐? 선부당 만부당한 일이옵니다. 그자들이 그때부터 불안한 사상을 퍼뜨리고 우리 조정을 능멸하였기에 이번 연고사건이 일어난 것이옵니다. 그자들의 관작을 당장 추탈하여 다시는 연고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뿌리를 뽑아야 할 것이옵니다. 맞싸웁니다. 당장 그자들의 관작을 추탈하는 것이 옳싸웁니다. 당장 그자들의 관작을 추탈하소서! 내 그대들에게 묻겠소. 몇 십 년 뒤에 그대들은 누군가 모르는 영모사건에 그대들이 연관됐다고 주청해서 그대들의 관작을 추탈하고자 한다면 그대들은 그를 어찌 받아들이겠소? 몇 십 년 전에 죽었다는 이유로 그자들의 죄가 없단 말이냐? 이번 영모사건의 주모자인 윤지를 붙은 관련자들이 모두 이광자와 조태구는 생각조차 안 해본 인물이라 하였사옵니다. 아무런 연관도 없는 자들에게 죄를 묻는 것은 온당치 않다고 사려되옵니다. 그런 식으로 하려거든 내 당장 너에게 왕위를 물려줄 것이니 네 멋대로 한번 해먹어라!